원밀 차례다. 재밌겠다. 신 개념. 우리 원밀리언 준비 잘 됐나요? 네! 이번 미션은 킬링 파트 안무 미션인데 마리아, 티티, 가시나 이 세 곡 중에 배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명곡. 퍼포먼스 안에서의 킬링 파트는 진짜 중요하잖아요. 그 킬링 파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조합하고 싶다. 근데 그 기존 거를 깨기가. 심지어 기존 거 하신 분이잖아요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하늘 미쳤다. 아니 포인트 너무 잘 잡는다. 벤처 신하늘량입니다. 은하의 양입니다. 가자! 저희한테 계속 운빛을 보내는 친구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. 거기까지 눈을 지켜 세우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. 권경민입니다. 그리고 팀 원밀리언이 선택한 댄서는요. 그러면 가시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옥은빈, 이소민, 윤인정. 음악 주세요. 와, 소름 돋았어. 야, 팀이 되게 좋다. 에이, 렛츠고. 오, 돌았다. 진짜 탈락하지 않겠다라는 욕심이 엄청 가득 찼던 것 같아요, 그 순간은. 와, 수는 뭐야? 이겨야죠. 이길 겁니다. 다시 너 가시나. 오케이. 오, 멋있다. 멋있다, 멋있었다. 셋 다 잘해, 셋 다 잘해. 세이브. 오, 상. 나이스. 다음 댄서는요. 솔로, 솔로. 솔로 이소민 양입니다. 솔로 이소민 양입니다. 솔로 이소민 양입니다. 역시. 송인아, 나 정말 좋아해, 송인아. 나도 너 좋아해, 송인아. 매력쟁이. 나타라자 V의 옥은빈 양입니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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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호명이 자꾸 안 되니까 더욱 더 불안해져 갔던 것 같아요. 벤처의. 벤처의 윤인정 양입니다. 와, 축하합니다. 인정. 인정, 인정, 인정. 팀 1밀리언이 선택한, 나타라자 V의 이지솔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고생했어요, 진짜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네. 잘했어. Mongo Gefühl dub cosas 가만히 숙chos이. Fine. 그렇지. 감사합니다.